태극과 삼태극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식 태극이냐 한국식 삼태극이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태극에 대한 설명으로서 유명한 것이 태극도설입니다. 이거는 송나라 때 주자가 쓴 건데요. 무국은 태극이라고 주장을 했죠.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움직음이 극에 달하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음을 낳는데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인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해짐이 서로 그 뿌리가 되면 음과 양으로 나뉘니 양의가 산다. 라고 했습니다. 태계의 이왕의 책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주자의 태극도설을 그린 것 같고요. 동그랗게 한 것을 무국이라고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게 태극이라고 그린 건데 이게 여기 보면 양동이고 음정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도하고 많이 다르죠.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된 태극기에 쓰는 태극과 많이 다릅니다. 유학에서는 이런 태극을 썼었어요. 그래서 까맣고 하얗고 음과 양이 번갈아가서 있죠. 이렇게 순환한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유학의 영향 때문에 조선군주의 어기인 태극 8궤도라는 걸 이렇게 썼었어요. 현재 같은 태극 문양이 아니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종이 직접 도안하여서 현재의 태극기 원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태극기는 고종이 외국인 대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라고 하는데요. 파이낸셜 신문에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태극기예요. 문양이 바뀌었었죠. 고종 때 이렇게 바꿨다고 아까 알아봤잖아요. 그럼 삼태극은 뭘까요? 위키피트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의 삼태극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티베트 불교에서 쓰고 동아시의 불교에서 쓰고 그런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를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 삼태극을 그리고 있네요. 아까 봤던 태극도설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음양으로 나뉘니 양의가 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시춘추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일은 양의를 나오게 하고 양의는 음양을 나오게 한다. 도는 지극히 순정한 것으로 형태를 이룰 수 없고 이름을 지을 수 없으나 억지로 말하자면 태일이라 한다. 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 주제인 태극과 삼태극으로 보면 태극도세로에서는 무극과 태극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여시춘추에서는 태극이 아닌 태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태일에서 양의와 음양이 나오게 되니까 태극과 태일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극과 태극 또는 태일을 현대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주에 빅뱅이 있었다고 하죠. 그 전에는 어떠한 미세한 점의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조상들이 태일이라고 한 거예요. 또는 태극이라고 한 겁니다. 음양이 구분되기 이전 상태죠. 그래서 태극도서를에 나온 것과 같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갑자기 커졌어요. 빅뱅을 통해서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세한 점 하나가 갑자기 빅뱅을 통해서 커졌기 때문에 무한대로 커졌죠. 그러기 때문에 태자를 쓴 거예요. 큰 대자가 아니고 태자를 쓴 겁니다. 우리말에서 한이라는 용어는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한없이 크다라는 설명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이점, 미세한 특이점이 빅뱅을 통해서 한없이 커졌기 때문에 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점인 특이점이 생기기 전의 상태를 무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극이 태극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가 생겼는데 그 둘의 본질은 같다는 거죠. 이것을 동양에서는 신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신이라는 용어가 나중에는 만신이 되면서 잡신들도 다 신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도라고 이름을 지었고 유가에서는 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주자는 이제 극이라는 걸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특이점을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원래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자 전에 이 점을 뭐라고 했냐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주제주라고 하거든요. 주제주가 하나님이에요. 신. 고대 유물 중에요. 청동 당검으로 된 족보가 있는데 당호삼과병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금속에 쓰여졌으면 금속 문자라고 해서 금문이라고 하는 거고 거북이 등껍질에 했으면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점이 있잖아요. 이게 주제주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쓴 거고 그것이 나중에 사전에 등재가 된 거죠. 이거를 도독경에서 보면 도생일이라고 나오죠. 도가 이제 무극이고 일이 태극이 되는 거예요.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는데 그 둘은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천보경에서는요. 천보경은 어디서 띄어있느냐 어디서 끊어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 시일 석삼극이라고 한번 띄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특이점인 싱규어랄리티가 되는 거예요. 태초의 하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석삼극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태극에서 음양의 양의가 생겼다고 그랬죠. 음양으로 구분되기 전에 그 안에 양의 라는 개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보경에서는 그게 음양이 둘이 아닌 삼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이 해석상의 차이가 태극이냐 삼태극이냐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천보경에서 말하는 삼극은 삼태극이면서 태극이자 태일이기도 합니다. 삼극이라는 거는요. 셋으로 완전히 구분된 셋이 아닌 하나가 셋으로 안에서 분화된 것을 말합니다. 겉모습은 하나이기에 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극이지만 태일이기에 숫자로는 3이면서 동시에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즉3, 3즉1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 개념으로 보면 0차원의 점의 탄생이죠. 1차원 선의 개념은 음양을 연결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고요. 1적십 단계에서 5행으로 만들어져 사방과 중심이란 평면의 2차원 개념이 생기고 음양과 오행이 합해져서 상하사방이란 3차원 공간이 생기며 운삼사 단계에서는 12지에 의해 시간이 생겨나 공간과 시간이라는 4차원이 만들어져서 우주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기본적 개념입니다. 이러한 상태일 때를 3일 신고에서는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해야될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보경에서 1, 하나가 구체화되었을 때는 빛으로 나타나요. 양성이라서 밝고도 밝은 모습인 소소라고 표현이 됐죠. 천보경의 시가 구체화되었을 때는 음성이라서 인지가 어려운 명령이 돼요. 그리고 무의 속성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감히 이름지어 해야될 길이 없어서 불간명량이라고 한 겁니다. 태초의 점인 특이점을 조상들은 알이라고 불렀어요. 점이 아닌 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한알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으로 바뀌고 또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에서 아가 이로 바뀌면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에서 일이 생긴 거거든요. 특이점이 맨 처음에 하나였다고 했죠. 그래서 1이 된 거예요. 알에서 1로 바뀐 거죠. 거기에 또 한이라는 변화가 생기죠. 한은 하나이면서 엄청나게 크다고 했죠. 그래서 빅뱅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일을 썼다고 했죠. 그렇죠. 클 때자. 클 때자를 자세히 보면 점 하나가 커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빅뱅을 설명하는 한자예요. 하나가 삼극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삼극은 뭐냐. 뒤에 나오는 천일지일인이래요. 이 천일지일인인은요. 천지인이 생성되기 전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달걸로 예를 들면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전에 그 달걀 안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다 성장이 되고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죠.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 알 속에서 이미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날개하고 다리하고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일지일인일이라는 것은 천지인이 생성되기 전에 태일 상태에서 특이점인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났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삼극은 삼태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이 되는데 삼태극은 셋이고 태극은 둘인데 음양이라는 둘인데 왜 이게 같은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태극은 음양의 태극이라고 하고 삼태극은 천지인 삼재의 삼태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셋이다라고 하는데 삼태극이 태극과 같은 이유는 천 또는 무위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부경의 맨 처음 문장인 일시무실 석삼극 이거를요. 어디서 끊어입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거를 한자 한자 끊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과 시와 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삼요소라는 거죠. 일은 양의 속성이고 시는 음의 속성이고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천일, 지일, 인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란 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일신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창비천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현현비천 까마득하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천무형질 하늘은 형질이 없고 무단예 끝과 새로 시작함이 없고 무상하사방 상하사방이 없고 허허공공 겉도 비고 석도 비고 무부재 무불룡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감싸지 않음이 없다. 없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도에서 이렇게 동그란 원에다가 이렇게 S자를 그려서 나누잖아요. 처음에 그린 동그란 원이 천의 속성을 그린 거예요. 허허공공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원으로서 안에도 비고 밖에도 비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순환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이 음양이 뭘로 되는 거예요? 지와 인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천체와 생명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양태극도에는 천이 없는 것 같지만 동그란 원이 겉도 비고 속도 비었다는 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태극도라고 해서 보통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삼태극을 쓰잖아요. 이거는 천보경의 가르침 또는 삼일신과의 가르침 또는 태극도설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천을 하나의 형태에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그린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삼일신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창창비천이라고 했죠. 파랗게 보이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삼태극도에서는 파란색을 하늘의 상징이다라고 하잖아요. 밤에는 까맣죠. 그런데 그 까만 것도 하늘이 속성이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현현비천이라고 했잖아요. 까마득하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거 보이는 색깔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은 형질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삼태극도에서 파란색으로 하늘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무국 태극 황극 이란 용어를 썼어요. 무국이라는 것은 천지창조 전 무형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보경에서는 무진본 이라고 했잖아요. 무국을 무진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원래의 본이다. 근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천보경에서는 근본 본자가 신을 말해요. 태극이 있죠. 이거는 천보경에서 삼극이라고 했다고 했죠. 이것이 최초의 알이면서 일이면서 그 안에서 음양이라는 것이 분리전 그것이 개념이 생기는 상태란 말이에요. 태극이 황극 황극 독교가 들어오면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가져다 번역했고 개신교에서는 언더우드 목사가 하나님이란 용어를 가져갔다가 번역을 했어요. 그 전에는 중국식으로 해서 상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옥황 상재라고 들어보셨죠. 무국 태극 황극 말고 천황 지황 태황 이란 용어도 있어요. 천황은 무국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하늘의 속성은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황은 태극에 해당하는 거예요. 빅뱅을 통해서 우주의 삼라만상이 형상됐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이 최고기 때문에 지황 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황 인데 이거는 황극 이죠. 그리고 천보경에서는 무국이나 천황을 본이라고 했어요. 금본본자 태극은 일 또는 삼극 이라고 한 거고 황극은 악명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삼일신고에서는 무국에 대한 설명이 천운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고 태극에 대해서는 신운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황극은 천공운에 나오는데 일신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천공에 계신 일신을 황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국이 태극이라고 했잖아요. 태극이 황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은 근본은 하나이고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신과 천운 신운 천공운 이렇게 나눴지만 무국의 신과 창조의 신과 그리고 인간사를 다스리는 일신 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셋은 하나다 라는 설명이 거든요. 그래서 삼일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태극과 태극이 근본적으로는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삼태극을 천지인 삼재의 바탕을 둔다고 하면서 셋으로 구분해서 그리는 것은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